네, 여름 신앙강좌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인간의 영혼에 관하여의 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를 제가 두 달 전에 골라서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는데 하면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어요 왜 이걸 골라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나 그 정도로 너무 이걸 파다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또 다뤄야 될 부분도 많고 논란거리도 많은 굉장히 그런 주제였더라고요 그래서 후회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리의 결과물을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PPT를 같이 보면서 진행할 텐데요 인간의 영혼에 관하여라는 주제를 왜 하려고 했는지 그 이후부터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면은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면서 교회가 굉장히 비난과 욕설을 많이 먹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토록 교회의 부정적인 이유가 코로나 감염병의 어떤 초기에 매개체 역할을 증폭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측면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 교회에 대한 불신과 뭘 이해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사람들이 그럼 교회를 어떤 관점으로 어떤 조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NGO 단체 개념으로 보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기관 정도의 수준으로 보기도 하고 친목단체가 아니냐 교육기관이냐 혹은 영리 추구하는 기업 아니냐 헌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오프라인 예배를 고집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은 교회를 하나의 기업의 시각으로 보는 관점들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몰이해가 있다 그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몰이해의 포인트는 영적인 현실에 대한 이해가 없다라는 게 이제 제 결론이에요 세상은 교회를 영적인 실체로 보지 않는다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뭐하러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게 되고 교회에 대한 비난이 크면 클수록 그건 뭘 반증하고 있는 거냐면 세속화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 즉 영적인 세계를 부정하고 물질적인 세계만 집중하는 그 근본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속화된 시각이 이 시대를 점점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증폭되면 증폭될수록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핍박은 더 커진다 이게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결론이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적인 힘을 되찾아야 되는 것인데 교회의 본질적인 힘은 무엇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다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세계는 뭘 말합니까 그거는 천국과 지옥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 이후의 삶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또 이 땅 위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적인 현실 영적인 현실을 스피리추얼 리얼리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리얼리티가 우리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있다 영적인 세계는 실제적인 세계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현실을 반영해 줘야 되고 영적인 세계가 실제한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이제 그 교회의 본질적인 힘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힘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이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교회가 스피리추얼 리티 영성을 회복할 때 교회의 근본적인 힘이 회복된다 우리 여태까지 세속의 방식으로 교회의 힘을 정의하려고 했어요 교회가 세상 속에 더 많은 권력자들을 배출하고 더 많은 부자들을 배출하고 고지로 올라가서 세상에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면 교회가 이제 힘이 세질수록 세상이 이제 교회를 우러러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라 교회는 물질적 세계를 뛰어넘는 영적 세계의 권능을 보여줄 때 교회로서 그 힘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힘을 키울 게 아니라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영적인 힘을 잃으면 이럴수록 교회는 물질 세계 속에서 오히려 조소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며 이제 뒤로 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의 포인트는 뭡니까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 영성을 잘 이해하고 영성을 더 우리가 키워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인데요 영적인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효용성이 무엇인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이 효용성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쓸모죠 쓸모 유익 그러니까 내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은 나한테 뭔 도움이 되는지 무슨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서 행동하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젊은이들이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교회가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봤자 내가 얻을 게 없다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한테 필요하면 올 건데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그런 거는 그냥 표면적인 이유고 딱 까놓고 얘기하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영적인 현실에 근거해서 교회의 쓸모 교회의 효용성이라는 개념으로 한 열 가지 정도를 추려봤어요 그러면 교회가 무슨 필요가 있어서 오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아는 거지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상의 세계는 일시적인 삶이고 천국 본양에서의 삶이 영원한 삶이다 이게 이제 교회의 가르침이죠 지상의 세계 당신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일시적인 것이고 끝이 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당신들은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데 영원한 세계가 사실은 실제 하고 있고 그게 진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있어요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은 지상에서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을 영원한 지옥에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지옥의 형벌로부터 면제된다 이게 우리가 받고 있는 특권이고 복음의 권능인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고 있죠 지옥의 실제를 부정하죠 그러니까 지옥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회에 갈 필요도 없고 천국에 갈 필요도 없고 쓸모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옥이 실제한다면 영원한 삶이 실제한다면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들은 당장이라도 교회에 와서 새로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애쓰게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는 그들이 영원한 세계에 대한 실제한다라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 즉 복이라는 개념입니다 교회는 교인들에게 복을 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히브리어로 바라크 복 교회는 복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와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하면서 뭘 바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구합니다 그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인데요 이 바라크란 단어에는 다 의미가 있어요 모든 측면에서의 좋은 것들을 다 가리키는 단어가 바라크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건강, 부, 장수, 자손이 많아지는 것, 권력 그리고 모든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는 그런 힘 그래서 모든 물질적인 최고의 것들을 누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인데 이 영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영혼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복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인간이 물질 덩어리일 뿐이라고 생각하면 영적인 복을 추구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이 있고 영혼이 복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영적인 복인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평안함 두렵지 않고 평안하고 불안하지 않고 우울하지 않고 근심 걱정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라는 확신 속에서 누리는 기쁨 당당함, 자족함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물질이 줄 수 없는 때로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어도 이 영혼이 흔들리고 영혼이 표류하면 그 물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불안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신다 영적인 복을 주신다 그거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고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불안한 파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그런 영혼의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저는 교회가 제시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쓸모라고 세상적인 용어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하는데 이 망망대에 같은 세상 속에 외롭고 고독하고 어디 기댈 데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수많은 외로운 사람들이 가장 찾는 게 뭡니까? 내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존재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래서 우리를 현세로부터 영원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앞서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먼저 가면서 그 뒤를 따르게 해 주신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이게 정말 세상을 살아간 데 있어서 이보다 큰 위안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큰 위안이죠 그 다음에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하며 든든한 공동체 안에 가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누고 교감하고 기댈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굉장히 큰 복인 것처럼 신앙 공동체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친구가 되고 영적인 교류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모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울타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공동체가 파괴되고 변질된 게 문제지 이 원래 신앙의 공동체는 아주 뜨겁고 형제를 뛰어넘는 그리고 부모의 사랑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끈끈한 그런 우정의 공동체고 아가페적인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어떤 상호간의 어떤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랑하고 감싸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이 친구를 사려고 해도 친구를 살 수는 없죠 공동체를 사고 싶어도 공동체 살 수 없어요 하인은 살 수 있어도 나의 공동체를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공동체를 줍니다 교회 자체가 공동체입니다 이게 세상이 쓸모없다고 하는 교회가 갖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악으로 인해 타락한 세상의 질서를 대체하는 선하고 바른 질서를 알고 실천한다 세상이 얼마나 부패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파괴적이고 폭력이 행행하고 또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죄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로 가득한 세상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교회죠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을 폭행하고 또 죽이고 빼앗고 하는 힘의 질서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질서 즉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세상을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상 그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실천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그나마 아름답게 변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교회는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질서를 전파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죄와 상처 실패로 가득한 사람들이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존재로 회복되는 것 회복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은 한번 실패하고 뭔가 상처를 받고 떨어져 나가면 회복이 힘들어요 아무도 그들을 거두어주지 않습니다 실패자, 루저, 그럼 도태되는 것입니다 적자생존이죠 그래서 정글처럼 그냥 죽어나가는 것이에요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장 심각한 악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또 세상에서 모든 끈이 끊어진 정말 아무것도 갖지 않은 빈손으로 오는 사람일지라도 또 정말 크나큰 실패로 인해서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일지라도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무너진 부분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관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어떤 조직도 이런 죄인들을 품고 실패한 사람들을 품어서 리스타트, 다시 시작할 수 있게 그들을 보듬어줄 수 있는 조직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못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그 교회의 본질로부터 벗어나서 그게 문제지 원래 교회의 본질은 이렇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 가서 여러분이 성경을 배울 수 있겠어요 성경, 이제 좀 이따 제가 성경을 가지고 영혼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어디서 그것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권위자가 있고 신학의 권위자가 있고 교회 모든 전통의 학습이 이루어져 있는 교사가 있는 곳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단들은 이것을 흉내만 내면서 자기들끼리 아주 입맛대로 각색을 해서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정통 교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영성을 줄 수 있는데요 그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몸의 건강과 삶의 복을 조화롭게 누릴 수 있게 한다 이게 중요해요 아까 물질의 복이 주어진다고 했는데 물질의 복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누릴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걸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같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란 무엇이냐 영혼과 육체의 모든 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영성이에요 쉽게 이해하려면 그러니까 영성이 투철할수록 물질 세계의 복도 잘 누리고 영적인 복도 잘 누리는데 영성이 희미하고 힘을 잃어갈수록 영성이 타락할수록 물질적인 쪽으로는 방종으로 가서 쾌락에 완전히 빠져서 내 육체를 거기에 소진하게 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져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우울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약에 의지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그게 다 왜 문제가 생기냐면 영성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건강한 영성을 제공함으로써 그 영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가이드함으로써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죠 육체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피폐해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건강한 균형 잡히고 조화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럼 교회가 유익한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그 다음에 세상을 일시적으로 지배하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 악한 영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이걸 사람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데 이 세상은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사탄 마귀들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다라고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어디 있어? 마귀가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있어?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악한 영들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엑수시아라고 하거든요 그 권력이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되지 않은 권력자는 반드시 그 권력을 남용해서 독재하고 파괴하고 또 자기의 이익으로 그것을 끌고 오는 악한 도구로 엑수시아를 쓰게 돼요 그게 그 악한 영들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성을 갖고 건강한 엑수시아를 활용하는 사람은 세상을 아름답게 통치하고 조화롭고 질서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시기와 적대와 전쟁이 아니라 조화와 평화 즉 하나님의 아들들은 평화의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어떤 효용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제가 열 가지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세상이 우리한테 쓸모없다고 하는데 교회가 뭐하러 존재하느냐 교회가 뭐하러 있는 거냐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측면들에서 교회는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이런 복들을 누려야만 합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려운 주제로 가게 됩니다 영혼 이 모든 것들을 하려면 인간이 영혼을 갖고 있다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질 세계와 영혼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게 지금 계속 얘기를 했고 인간 안에도 몸이라는 육체 물질과 영혼이라는 어떤 실체 그게 같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점점 세상은 영혼이 없다라고 하는 추세가 강해요 그래서 뇌과학이나 또 물활론자들이 하는 걸 보면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이나 영혼이라고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화학작용, 뇌의 화학작용에 불과하고 전기자극이나 화학적인 어떤 자극을 통해서 영혼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겪었던 경험들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극들을 설치하고 거기에 자극을 주면 하나님 체험도 할 수 있고 또 사후세계도 경험할 수 있고 영적으로 고향된 느낌도 줄 수 있다라는 게 뇌과학자들이 하고 있는 주장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영혼이란 그렇게 물질적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영혼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 소울로 번역이 종종 되고 히브리어로는 네페쉬라고 그 단어를 번역을 영혼으로 하고 헬라어로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영혼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영혼과 영이 좀 같으면서도 좀 다르게 쓰이는데 영은 종종 스피릿으로 번역하고 히브리어로는 루아흐 그 다음에 그리스로는 푸뉴마 다 들어봤던 단어들이죠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영혼과 영이 뭐가 다르냐 비슷한데 굳이 꼭 집어서 얘기하자면 영혼이라고 할 때는 인간의 국한에서 쓸 때 인간 속에 있는 영혼을 가리킬 때 영혼이라고 합니다 고양이에게 영혼이 있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영혼이란 단어는 그래서 인간의 고유한 어떤 영적인 어떤 기능을 영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네페시, 푸시케 그 다음에 영은, 루아흐, 푸뉴마 이거를 일단은 큰 틀에서 머리 속에 생각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혼을 육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막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굉장히 많은 함의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깊은 함축이 되어 있는데 이걸 풀어나가겠습니다 성경 속의 영혼 성경의 영혼이라는 구절이 개혁, 개정판으로 영혼이라는 구절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어디냐면 사사기 5장 21절이에요 창세기가 아니고 사사기에요 사사기 5장 21절에 내 영혼아, 내가 힘이 있는 자를 밟아도다 라고 하는 게 처음으로 영혼이라는 한글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사사기 그리고 시편에는 많이 나오는데 하여튼 처음은 영혼이 등장하는 것은 사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창출래민신 앞에 모세호경에 어떻게 영혼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까? 그러면 영혼은 도대체 어디서 태초에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영혼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2장 7절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생령이 된지라 할 때 그 생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네페시, 똑같은 영혼으로 번역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같은 네페시라는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처음 나오는데 거기서는 생령으로 번역됐고 사사기 5장에 와서야 영혼으로 번역이 됐는데 왜 같은 단어를 생령으로도 번역하고 영혼으로 번역합니까? 왜 그걸 둘 다 영혼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골치 아픈 질문이에요 골치가 굉장히 아파요 이 강의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골치 아프게 할 텐데 그래도 최대한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0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거는 네페시 즉 생령이라고 번역된 네페시와 사사기 5장에 나오는 그 네페시 10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할 때 그게 다 똑같이 네페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나오는 그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영혼은 푸시케예요 아까 앞에 보면 영혼을 가리킬 때 헬라오는 푸시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영을 가리킬 때는 푸뉴마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푸시케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러면 원래 영혼으로 번역했으니까요 이게 원래 푸시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푸뉴마예요 푸뉴마와 푸시케가 딱 정해서 인간에게만 딱 이렇게 푸시케 이건 푸뉴마 이렇게 쓰이질 않는다 그게 굳이 범례를 많이 따지면 거의 푸시케로 쓸 때는 인간의 영혼을 말한 거고 푸뉴마는 성령 혹은 어떤 영적인 실체를 가리킬 때 푸뉴마를 쓰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영혼이 떠났다고 했지만 푸뉴마로 쓰였어요 그건 예수님께서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인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푸시케와 푸뉴마가 같이 쓰이고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 아주 유명한 구절 있죠 여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영이시니는 푸뉴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할 때도 푸뉴마예요 그러면 원래 예배하는 자는 인간이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영은 푸시케로 번역해야 되는데 푸뉴마로 번역됐다는 건 뭡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모든 고귀함으로 어떤 성령의 어떤 교감과 인간의 영적 어떤 실체의 교감으로 예배가 이루어진다 영이신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교통한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푸시케도 있고 푸뉴마도 있고 때로는 푸시케로도 쓰이고 푸뉴마로도 쓰이는데 굳이 푸시케로 쓰일 때는 인간의 영혼을 가리키는 게 더 많고 푸뉴마는 조금 더 넓은 의미다 이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수많은 다른 용례들 속에 이런 번역이 상이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실체가 영혼이 푸시케 혹은 푸뉴마다 그런데 그 푸뉴마는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 그 영적인 실체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와 푸뉴마는 육체와 구분되는 어떤 영적인 것이다 그건 확실히 지금 구분되고 있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단 아래에 있다 천국에 요한이 가서 보니까 거기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어요 푸시케 그건 또 푸시케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 6장 9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혼이 죽으면 어디에 가는가 천국에 있다라는 걸 지금 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죠 죽은 영혼들이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영혼들 육체는 썩고 영혼들은 지금 천국에 가서 그 영혼들이 재단 아래 하나님의 재단 아래에 있다 그 영혼 푸시케를 본 거예요 육체가 없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볼수록 신기하죠 이게 영혼을 수많은 영혼이라는 구절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핵심되는 구절만 뽑아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영혼이란 무엇인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간 존재를 영혼 육으로 나누는 삼분설이 있어요 그리고 영육으로 보는 이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육으로 할 때 굳이 혼을 넣을 때는 지성을 구분하는 거예요 누스라고 해서 푸뉴마와 누스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대세는 교회 전통의 대세는 그냥 이분설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영육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로계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혼이라는 말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실제를 의미하며 이것은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영혼을 설명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다 여기 불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임모탈 영혼은 불멸한다 칼비는 영혼은 불멸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썩지만 영혼은 썩지 않는다라 그럼 어디로 가느냐 아까 게시록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그리고 창조함을 받은 실제다 즉 영혼은 하나님 전부터 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실제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중요하고 헷갈리는 부분인데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보다 고귀하다고 할 때 뭐보다 고귀하다는 거죠 육체보다 영혼이 더 고귀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영지주의라는 게 있으면 영지주의 초대교회 2단 신약성세 계속해서 나오는 2단인데 영지주의에 대한 수많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그냥 딱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영지주의는 영혼이 육체보다 고귀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고 끝이에요 육체가 다시 부활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혼만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지주의는 육체와 물질을 부정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육체 세계 물질 세계 다 없애버리고 불태우고 영혼만 살아서 이렇게 천국에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영지주의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면 영혼이 육체보다 고귀하기 때문에 고귀한 존재만 뛰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버리면 된다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문제가 돼요 이거는 기독교 가르침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떡을 나누고 물고기를 구워 먹고 그리고 나를 만져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부활을 육체로 하셨는데 영지주의는 그걸 부정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영지주의는 그게 가현설이라고 하죠 가짜다 가짜 홀로그램 같은 거라서 예수님 육체가 진짜 있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어떤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통 기독교는 육체가 영혼보다 불결하고 버려야 될 쓸데없는 거라고 하지 않고 같이 부활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칼빈이 지금 인간의 보다 고귀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이거 영지주의 아닙니까 그거가 아니고 육체가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닌 지성과 의지와 마음, 감정 즉 인간의 어떤 영혼의 활동, 마음의 활동을 하는 부분 그런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으로서 조금 더 고귀한 부분이 영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만 고귀하고 육체는 천박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영혼이 조금 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 흙과 생기의 결합으로 생명이 된 인간 살아있는 다른 동물과 구별되는 인간만의 고유성 인간이 동물과 구별되는 이유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게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동물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영혼이 있고 인간만 고유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그 근거가 뭡니까? 근거가 어떻게 인간만 영혼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이걸 제가 다 찾아보니까 결국 이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내 샤마를 부여받아서 생명, 내 폐시가 됐다 다른 존재들은 내 샤마를 받았어요 생기 그리고 내 폐시가 됐어요 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인간만 직접 넣어줬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는 표현은 인간을 만들 때만 나옵니다 이해 되시죠? 아주 직접적으로 인간을 터치하면서 아주 고유하게 인간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제 그 인간의 내 폐시에는 영혼이 들어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다 다른 존재는 그렇지 않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게 어떤 육체의 모습이기도 하겠지만 이 핵심이 영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어떤 푸뉴마 영적인 것들과 교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영을 인간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 영이 바로 영혼이다 그래서 인간만 영혼을 갖고 있다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진 인간만 이 두 가지가 인간만 영혼을 갖고 있는 근거 구절입니다 이제는 이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으로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서 굉장히 복잡한 논의 속에서 온 거기 때문에 교부들의 인간 이해는 주로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또는 모양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된다고 말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교부들은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 관점에서 이해했다 첫 번째는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정신적 영적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 세계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다 인간의 독특성은 인간이 정신 혹은 영혼을 지닌 존재라는 사실에 있다 인간은 사물과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여 정신적 영적 세계에 참여한다 인간의 정신 또는 영혼의 고유한 특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에 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정신 또는 영혼의 활동에 있다 교부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그거죠 인간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과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갖고 있는 영혼은 하나님과의 교류를 가능케 한다 영적 존재로서 또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 또 하나의 요소는 영성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따라서 인간 안에 있는 이 요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 안에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점은 인간 창조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다 생기는 인간의 생명의 원리이다 생명은 인간의 본질 그 자체를 지칭한다 영혼은 몸과 연합해 있을 뿐만 아니라 몸에 적응한다 그러나 영혼은 필요할 경우에는 몸이 없이도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질문은 인간의 몸도 형상의 일부를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다 성경은 단지 인간의 영혼만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으며 인간은 몸이 없이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게 벌코프 조직신학에서 제가 인용한 건데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주로 본 텍스트가 벌코프라는 조직신학자가 쓴 조직신학이고 또 윤철호 교수님이 쓴 인간이라는 책 여기서도 인간의 이해와 영혼의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인용했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계속 같은 얘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것은 몸과 영혼이 다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가면서 다음 보시겠어요 그러면 인간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겼냐 그 죄 때문에 그래 죄 최초의 죄의 결과가 영혼에 끼친 영향은 인간 본성의 전적 타락 인간의 몸과 영혼의 모든 권능과 기운이 손상 이게 바로 그 원죄가 갖고 있는 폐해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삶을 상실했고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고 참된 생명과 복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됐고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게 이제 죄의 영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되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죄의 부패가 전이 된다 죄의 부패가 계속해서 유전된다 전이 된다 아담의 죄는 번식을 통해 전해지며 이처럼 아담의 죄가 전이 되는 것은 그의 죄에 대한 처벌이다 연자제죠 연자제 그 아담, 인류의 조상 아담이 지금 모든 죄가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거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온 인류의 본성이 부패한 것은 최초의 인간에 대한 의로운 형벌이었다 최초의 인간 안에 모든 사람이 이미 현존에 있었다 그렇죠 아담에서 시작해서 모든 인류가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 모든 죄의 씨앗이 다 퍼져나갔다 이게 이제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사역이 그토록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이게 아담이 지은 모든 죄가 모든 전 인류에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아담의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과 내가 다른 사람인데 나도 죽잖아요 죄의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원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6절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 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사망으로 갔지만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 그 은혜와 의의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서 모든 사람이 구원 받게 됐다 이게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적인 소식은 세상 전체가 원죄로 물들어 있어요 절망이에요 다 죽어요 왜냐하면 죄의 싹쓴 사망이니까 근데 이게 희망이 없잖아 이거 어떻게 모든 세상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의로운 행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죠 세상에 모든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우리 모두가 살게 된 것입니다 생명 다시 그 영혼을 회복하게 된 거죠 네페쉬를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로마서가 갖고 있는 놀라운 은총의 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 불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영혼이 불멸하는가 아까 칼비는 영혼 불멸한다고 했습니다 칼비는 장로교니까 개혁교예요 프로테스탄트 프로테스탄트의 시조도 영혼 불멸 이제 아퀴나스는 로마 카톨릭 즉 스콜라 신학자인데 카톨릭의 뼈대를 만든 사람이죠 근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퀴나스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에 따라 영혼은 독자적 실체로서 몸의 죽음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영혼이 몸의 형상이며 동시에 지성적 실체라고 주장했다 영혼은 몸 없이 존재할 수 있다 영혼은 몸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유형적 신체를 갖고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원리다 영혼은 몸의 도움 없이도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지성의 작용과 같은 자신의 고유한 작용을 가질 수 있는 독립적인 실체다 하나님께서 창조 때 영혼의 비부패성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영혼은 본성적으로 썩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영혼은 몸이 해체된 이후에도 그 자신의 존재를 유지한다 이게 바로 죽은 이후에도 영혼은 불멸하고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영혼들이 모여있다라는 근거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 카톨릭의 교리이고 이게 정통교회가 계속해서 견지해온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영혼은 불멸한 것 추가 설명입니다 서구 기독교 역사는 인간에 대한 하나의 통일된 이해를 보여주지 않는다 한편에서는 이원론적 영혼 불멸 사상의 관점에서 몸이 죽으면 영혼은 몸을 떠나 하나님께로 간다고 보았으며 다른 평에서는 몸의 부활을 기대하였다 훗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이 두 견해는 종합되었다 몸은 죽고 영혼은 떠나며 마지막 날의 영혼은 부활한 또는 변화된 몸을 다시 받는다 이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 이 종합 몸은 죽고 영혼은 떠난 그리고 마지막 날의 영혼과 몸이 결합 이게 개혁교회, 카톨릭교회, 모든 크리스타나티가 현재 정통 기독교가 주장하는 포인트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영혼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지금 처음에 부패한 영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영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영혼은 죽으면 몸은 썩습니다만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이 몸이 없잖아요 그 상태에서 언제? 마지막 날에 영혼은 살아있는 몸을 다시 결합하게 되어서 거기서 부활체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이 거하게 된다 이게 포인트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의 불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영지주의와 구분해야 돼요 영지주의는 어떻습니까? 몸은 부활하지 않아요 그냥 계속 썩어서 있고 영혼만 계속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게 영지주의 그건 이단입니다 하지만 영혼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가있다가 마지막 날에 몸이 다시 결합한다라는 개념이 교회가 주장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더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건 뒤에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진 또 하나의 요소는 불멸성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불멸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영혼의 불멸성은 그 자체적으로 독자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한 거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 철학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 철학 특히 플라톤 철학에 보면 그리스 철학자들은 누스라고 하죠 영혼 그 지성이 육체로부터 벗어나서 천상에서 영혼이 과한다고 생각하고 그 영혼이 불멸하면서 그게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간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혼을 지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육체로 들어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가 그리스 철학의 포인트인데 그러면서 영혼이 훨씬 우월한 게 되죠 원래 존재했고 먼저 있었고 영혼이 불멸하고 육체는 계속 썩어서 없어지고 보잘것 없는 게 되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학은 영혼이 원래 혼자서 먼저 있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의미에서 그 영혼은 불멸한다 이게 차이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차이처럼 보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이게 원래부터 영혼이 영혼 불멸이 존재했다고 하면 문제가 너무 커지고 기독교 사상과 맞지 않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만 불멸한다고 해야 그것이 전체 성경과도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속 그걸 모든 신학자들이 그걸 극복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헬라 철학의 영혼 불멸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게 비성경적인데 이거 어떻게 싸워 이길 건지 이것 때문에 영혼에 대한 천국이 죽고 나서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온갖 복잡한 논의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기 세 번째 줄 불운론은 영생의 기원을 플라톤주의에서처럼 영혼의 불파괴적 본질에 두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에 두며 그분의 부활 행위에 둔다 영생은 인간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신약성서가 말한 불멸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불멸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구분돼서 불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한에서 불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라는 걸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가 이 강의에서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혼만 부활한다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영혼이 저기 따로 떨어져 있다가 최후의 날에 육체와 결합한다는 것도 좀 이 시대의 신학자들한테는 설명이 안 됐나 봐요 현대 신학자들한테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은 영혼이 이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떨어져 있다라는 걸 잘 받아들이질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지를 놓고 굉장히 토론들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타당해 보이는 주장이라고 생각돼서 이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 아우파여시대홍임토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육체와 영혼을 같이 갖고 천국에 계시죠 마찬가지로 사람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죽자마자 바로 천국에서 영혼과 몸이 같이 부활한다는 게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핵심 주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영혼과 육체가 따로 떨어져서 놀다가 마지막에 만난다는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성경적이냐 그걸 놓고 많은 토론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할 때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개인이 죽음의 순간 즉시로 부활을 경험한다 육체적인 영혼과 육체가 동시에 부활한다 그러면 마지막 날에는 뭐가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죠 마지막 날에는 모든 실제가 다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실제가 다 하나님 나라로 편입돼서 그 종말론적인 완성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요거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레샤케라는 사람이 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을 주장한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개인의 죽음에 의하여 모든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새로운 실존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부활의 상태라고 말한다 영혼만 존재하는 상태가 아니라 영화된 몸으로 존재하는 이 영화된 몸이 부활체예요 그레샤케라는 이 부활 상태가 그것으로 자족한 상태가 아니라 전체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 속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되기를 기다리는 상태임을 표현하고자 한다 즉 부활체로서 전체 그리스도의 몸은 전체 교회 전체 성도 그리고 전체 모든 구원을 받을 실제들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마지막 날에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어렵죠 이게 신학자들의 표현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만 제가 지금 최대한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그래 죽음에서 일어난 부활 그레샤케라는 영혼 불멸론을 완전히 배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원래 의미를 발견하려고 노력한다 그에 의하면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속에 영혼의 불멸이 포함된다는 것이다 영혼이 불멸하는 것은 영혼 불멸론이 말하듯이 영혼 자체가 불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죽음의 순간의 역사함으로써 영혼이 불멸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영혼도 몸과 같이 죽지만 죽는 그 순간 부활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그에 의하면 영혼이나 몸이나 죽는 순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실존 형태를 갖게 된다 즉 죽자마자 영혼과 육체가 죽자마자 다시 부활체로 하나님 앞에 선다 이게 죽음 안에서 일어난 부활의 핵심입니다 이거가 이제 교육 요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말할 수 있다 죽는 순간에 그는 부활한다 이 세상에서 죽는 그 순간 그는 하늘에서 다시 살아난다 그의 존재는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 순식간에 옮겨지는 것이다 부활한 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장차 역사의 마지막 날에 하늘과 땅, 곧 창조가 새롭게 변화될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죽은 성도가 중간기간 동안 거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한 강도에게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낙원은 현세에 있지 않으나 장차 마지막 날에 파루시아와 함께 현세에 출현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중간상태, 중간기간 이게 뭐냐면 죽고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그걸 중간기라고 부르는데 그 중간상태의 영혼과 육체가 부활체로서 낙원에 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그 낙원은 중간상태에만 있는 거고 최후 심판의 때 모든 게 회복될 때 그 낙원도 드러나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으로 연결된다 이게 이제 그레샤케의 주장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신학자들도 꽤 많고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왜 소개하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뒤에 가면 나옵니다 거의 다 나왔네요 이게 이제 결론으로 행하려는 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뭐냐면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장로교는 칼빈이 만든 거잖아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 강요의 내용들을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32장 사람의 사후상태와 부활에 관하여 1항에 보면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는 생을 가지며 죽은 후에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간다 의로운 자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며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간다 거기서 그들은 빛과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그들의 육신이 완전히 구속되기를 기다린다 이게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했던 정통 칼빈 이후로 개혁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 다 결국 이거에 근거해서 왔어요 여기 핵심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영혼 수면설 같은 게 있는데 이 중간 상태라고 했죠 죽은 후에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까지 그 중간에 도대체 영혼이 어떤 상태로 있는 거냐 그런데 이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잔다고 했어요 영혼이 그때까지 자고 있다 자고 있다가 최후 심판의 나파리에서 울리면 깨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천국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우리가 잘 때 시간을 못 느끼는 것처럼 그게 몇 시간이 될지 몇 천 년이 될지 그 사람들한테는 잠깐 잔 거예요 그게 설득력 있죠 그런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자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류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칼빈이 뭐라고 합니까 자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자는 게 아니다 영혼은 하나님과 교감하고 왜냐하면 영혼이 천국에서 지금 하나님과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재단에서 막 이렇게 저기 지금 우리 의로운 순교자들이 피 흘리는 걸 보면서 막 하나님께 신원해야 되고 거기 천국에서 활동하고 있어야 돼요 자고 있다면 뭐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마찬가지로 영혼 죽는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영혼이 육체와 더불어서 영혼이 죽었다가 최후 심판대 다 동시에 살아난다 이게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건데 영혼도 죽는 거예요 그 주장에 의하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는 거랑 비슷하게 영혼이 그러면 그 중간기에 뭐 하는 거냐 그리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어디 가 있는 거냐 무덤에 가 있는 거냐 영혼이 그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영혼 수면설은 그럴 듯한데 이게 완전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죽거나 자는 게 아니고 죽지 않은 생을 가진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거기서 완전히 거룩하게 돼서 가장 높은 하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노래하고 성도들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영혼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건데 자 여기에서 또 문제는 뭐냐면 그럼 육체는 뭐냐 육체는 왜 그러면 썩어 있는 거냐 우리 여태까지는 썩어 있어도 됐거든요 그 육체 나중에 부활하면 되는데 현대신학이 점점 뭘 강조하냐면 영육이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걸 계속 강조하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영육이 따로 놀면 안 되고 같이 놀아야 된다 영혼이 살아있으면 육체도 그 육체 안에 있어야 되고 육체가 살아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즘에 권태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책을 쓴 것들이 있어서 생각의 속임수 이런 책이나 감정연구 최근에 대한 책을 봤는데 이 책들 요즘 연구의 동향들이 다 이런 거예요 결국 사람들이 여태까지는 몸과 정신을 따로 봤다라는 거예요 감정과 몸을 근데 지금 현대의 모든 논의들은 물활로란에 근거해서 영혼과 몸이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영혼이 무슨 따로 있어서 분리에 있어서 추출해낼 수 있고 그게 아니고 몸 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 속에 몸이 있고 정신 안에 몸이 있고 몸 안에 정신이 있고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프다 계속 그게 이제 대세예요 대세 이런 주장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칼빈이 얘기한 영혼만 따로 가있고 몸은 죽어있다는 게 계속 도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칼빈이 이걸 웨스트민스터 교리를 만든 게 400년 전이니까 도전을 받는 거예요 도전을 받고 있지만 우리의 포인트는 정확함이에요 명쾌함이에요 그건 바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 오케이 죽음 이후에 최후의 심판에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된다 오케이 근데 문제는 중간기예요 중간기 중간기에 그러면 영혼은 따로 깨있는 거냐 자고 있는 거냐 죽어있는 거냐 이거가 명확하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근데 세상의 도전은 계속해서 영혼이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냐 육체랑 영혼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냐 이러니까 나온 게 바로 아까 말한 죽음 안에서의 부활이에요 죽자마자 육체도 같이 부활한다는 주장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게 정식 교리로 채택된 건 아니고 지금 장로교 정식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역 헌법 책에 들어있는 건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런 저런 어떤 도전 속에서 응전하는 하나의 방식 대답의 하나의 방식 중에 하나다 그러나 저는 그 방식도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서 일단 소개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포인트는 이제 결론으로 빨리 넘어가 드려야 돼요 더 헷갈리기 전에 그래서 이 칼빈의 이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중간 상태에 대해 지나친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은 마땅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다 영혼은 어디에 있는가 이미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가 등의 문제로 공연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때도 많았던 거예요 그러나 모르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이상으로 더 깊이 피하려고 하는 것은 미련하고 경솔한 짓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이 위로를 얻도록 낙원으로 영접하신다고 하였고 한편에서는 버림받은 자들이 그 마땅히 받아야 할 고통을 받는다고 하였다 이 이상의 말씀은 없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일을 어떤 선생이 우리에게 나타낼 것인가 장소에 대해 묻는 것도 미련하고 무익한 일이다 영혼은 몸과 같은 차원을 가진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성도들의 영이 모인 복받은 곳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여정을 마친 후에 믿는 자들의 공통된 조상의 영접을 받으며 그의 믿음의 결실에 우리도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넉넉히 보증한다 저는 이게 가장 은혜로운 답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이 다섯 가지만 정확히 이해하시면 이것만 그냥 이렇게 카피하셔도 돼요 이거의 모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영혼과 몸을 지닌 전인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게 전인, 전인, 전체적으로 영혼과 몸을 분리시키지 않고 전체적으로 늘 같이 이해해야 된다 몸은 저급한 거 아니에요 영혼과 몸은 같이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받았지만 영혼이 좀 더 고귀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정도 전인적 존재인 인간은 죽고 부활한다 죽습니다, 죽어요, 그러나 부활합니다 전인으로 죽고 전인으로 부활해요 그러니까 최후 마지막 날에 우리는 어쨌든 간에 전적으로 완전한 부활체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삶을 누립니다 문제는 3번,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에 대해 여러 설이 있으나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첫 번째는 깨어있는 영혼 아까 말한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해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혼으로 있는가 잠들어있는가 죽어있는가 뭐 그 여러 논의들이 있어요 영적인 육체는 그거예요 죽자마자 바로 살아나서 영육 온전한 전인체로서 부활하는가 죽음 안에 부활하는가 여러 논의들이 있습니다만 죽음 이후에 인간 존재는 살아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 어떤 방식으로 있든지 간에 확실한 것은 죽자마자 낙원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안겨서 그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교제를 누리고 있고 그 잠들어서라고 주장도 있지만 또 죽어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깨어난다 그래서 4번 최후 심판과 재림의 시기에 모든 실제하는 것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구원이 완성된다 이게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는 것이 됐든 육체와 영혼이 부활한 상태로 살다가 전체와 만나는 것이 됐든 뭐가 됐든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원의 시간이 옵니다 그리고 5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원래 5번 얘기를 하려다가 이게 영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해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더 강조를 못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현세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음을 깨닫고 영성적인 삶을 추구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며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고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거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거하면서 영혼이 그 영원한 안락을 누리고 또 마지막 때 우리 육체도 같이 부활해서 육체적인 현존으로 부활한 영화된 몸으로 모든 만물과 더불어서 새로운 영적인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임을 깨닫고 영성적인 삶 즉 영과 육을 조화롭게 질서있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된다 즉 교회가 쓸데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뭔 헛소리를 하고 있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계에 대한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쓸데없다고 비난하는 교회가 사실은 가장 궁극적인 진리 가장 궁극적인 세계 가장 영원한 실제적인 어떤 실체를 제시하고 있다 단지 당신들의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푸뉴마가 그들의 푸시케를 터치할 때 그들이 생명이 되고 그들이 살아날 때 영적인 눈이 열릴 때 이걸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천국을 사모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복된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 아시죠? 아우구스티누스 이 유명한 구절 있죠 오 주님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까지 평안을 모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20년 전에 산 고백록을 내려놓고 다시 최신판으로 사서 다시 읽었어요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이 고백록만한 책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제 권고는 이 영성적인 삶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영적인 삶의 선진들의 고백을 읽으면서 그들이 체험하고 탐구한 세계에 깊이 접속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려 보시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것도 당연히 하면서 동시에 선구자들 있잖아요 영적인 세계를 더 앞서서 경험했고 깊이 맛본 사람들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라 아구스티누스 이 고백을 왜 했습니까 만이교에 빠져서 10년 동안 헤매다가 또 온갖 쾌락과 물질의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회심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잖아요 다 해봤는데 당신의 안에서 안식을 얻을 때만 내 영혼이 평안을 누립니다 라는 고백이 결론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혼의 어떤 다치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어떻게 보면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고 교회에 대해 이토록 비난과 부정적인 여론이 커지는 이 시대에 무슨 필요가 있느냐라고 교회가 이렇게 공격한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실제 이 현실을 넘어서는 더 리얼한 실제로서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당당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영혼, 너의 안에 푸슈케가 있고 그 푸슈케가 푸뉴마의 터치를 받아서 구원 받아야만 너의 영혼이 천국에 가고 또 너의 육체가 마지막 날에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당당하게 선언할 수 있고 또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 지금 제가 수많은 다른 이론과 학자들의 그런 것들을 소개하지 않고 아주 그냥 집약해서 결론을 아주 심플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 강의 안에 소개됐던 책들이나 논문들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도 되고 또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혹은 저에게 문의하셔서 그런 궁금함들을 풀어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여튼 이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 여러분 코로나 시기고 또 다음 주면 이제 구역지도자 수련회도 개강하고 성경공부도 개강하는데 그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모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